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경찰과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한 대리기사가 손님들과 시비가 생겼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기사가 먼저 손님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번의 살인 및 살인 이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사형 선고 후에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승현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발을 하셨네요. 멋있게 보이려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저의 노력입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지난 금요일 안 나오시고 목요일 날 나오셔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겠고요. 넘어갑시다. 이자연 기자 어디 갔다 오셨어? 저 부산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서 뭐 하셨어? 서핑하고. 서핑. 부산에 서핑하는 데가 있어요. 피부가 까맣게 탄 것 같아요. 살짝 좀 탔습니다. 좋습니다. 백성욱 변호사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면서 청주 시내 식당 사장님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튜버 주모 씨. 식당 들어가서 행패부리고 그걸 방송하는 걸 콘셉트로 했던 자였죠. 지난해 저희가 딱 전해드린 직후에 구속이 됐는데 아하 지난주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4년. 아시다시피 이런 민폐 컨셉트 유튜버들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그자들한테 좀 큰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 정책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삽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서 잠도 안 자요. 도대체 왜 이렇게 2프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신 이순자님. 코로나 또 걸려서 누워있는 엄마 차선정 여사. 그 와중에 4반 보고 있어요 하신 조윤정님. 서귀포 삽니다. 올해 64신데 4반 보려고 정확히 퇴근해요 하신 이정심님. 저랑 딸 노효심, 손녀 안지안까지 3대가 매일 4반 6반 하신 부산기장의 손명희님. 대전사는 우리 엄마 장윤아 여사 오늘 생신인데 선물 준비 못했어요. 이거 대신해야 되는데 꼭 해주세요 하신 김소연님. 며칠 전 응급실 갔던 둘째 가연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하신 전민숙님. 뇌전증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인 김영준 씨 꼭 훌훌 털고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신 배인수님. 수원의 이지윤님. 캘리포니아의 구현희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안세사바 뉴스에 6반.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서이초 갑질 확인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사건인데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이다 하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때문에 답답하기만 한 경찰 수사. 혹시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 했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여전히 진척이 없나 봐요. 일단 숨진 교사에게 일부 학부모가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포렌식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사가 한 개의 휴대전화로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따로 받아서 사용을 해왔는데요. 학부모가 이 경우에 교내 유선전화로 전화를 했더라도 교사의 어떤 태블릿에는 개인 번호가 표시됐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연필 사건 이후에 해당 교사가 피해자랑 가해자 양쪽 학부모로부터 개인 번호를 통해서 문자랑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포렌식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이 해당 교사가 연필 사건 외에도 다른 학생들 관련 사건으로 힘들어했다 이런 동료 교사들 진술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들의 직업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직 경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주장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무튼 좀 경찰 수사 계속 좀 지켜보죠. 그리고 오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주호민 씨 측이 특수교사 선생님의 발언 일부를 발췌해서 아동학대의 근거로 삼았었는데 재판부가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다 들어보기로 했다고요? 네 이런 경우 종족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호민 씨 아들이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놓고 그 특수교사와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고 그걸로 결국 기소가 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수교사가 아이한테 진짜 밉상이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이런 발언들이 담겼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말을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 어떻게 녹음되어 있는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맥락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 발언이 들어있는 앞뒤 1, 2분 정도만 들어볼 생각은 없고 거기에서 당시에 녹음되어 있던 전체 내용을 다 들어보겠다. 다 들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고 그 이후의 조치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거는 사실 특수교사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인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또 다음 4차 공판, 10월 30일입니다. 오후 재판인데 아마 오후 내내 녹음되어 있는 그 내용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소화기 들어 화장창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새벽 공중화장실로 입장하는 여성입니다. 자, 일단 남자 화장실에 갔다가 지금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하, 뭘 차고. 아이고, 왜 저래. 뭐야, 손에 소화기, 소화기로 유리창을 화장창 차. 자, 소화기 들고 또 밖으로 나가요. 자, 이번에는 차에다가 그냥 또 휙휙 던집니다. 자, 떨어지니까 죽어가지고 또 다시 확 던졌어요. 아이고, 왜 저래. 잠시 후 경찰이 인근에 있던 여성을 찾아내서 저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아,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서울 중구에 한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소화기를 갖고 나와서 저렇게 유리창을 깨고 주위에 있는 차량 한 대를 손개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알고 보니 은행 거래에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에 차고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화장실 안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를 만약에 부수었다면 당연히 손개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 손개죄로 마취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고층 아파트 전문가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남성 탑승했습니다. 자, 고층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문이 열리고 내리더니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일단 좀 엉거주춤 서 있어요. 어허, 왜 안 들어가지? 자, 몇 십 분이 지난 후에 다시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탑승합니다. 알고 봤더니 남의 집에 침입해서 화장대를 뒤져가지고 시계와 현금 등을 훔치고는 신발 자국까지 남겨놓고 달아난 도둑놈이었습니다. 저 남자. 자, 그런데 잡고 봤어요. 다행히 잡았어요. 잡고 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지난 4월 달에 서울 광진구에서 이렇게 절범의 집에 온 거예요. 이분께서 17층에 사는데 이날 3,500만 원 상당의 물건들 그러니까 예물식의 3개, 현금, 금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을 절도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보자가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저 남자가 저렇게 17층에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18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의 집은 17층인데 17층과 18층 사이의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창문으로 들어가서 외벽을 타고 이 제보자의 17층 집에 들어가서 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사실은 주부들이 분리수거도 하러 나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17층, 18층 이런 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의 절도를 눈치를 못 챈 건데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고층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펀 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고층 아파트 전문 털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집만 지금 한 서울에서 한 10가게 정도, 10집 정도를 이렇게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억울한 거. 귀중품을 도난당했는데 이걸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경찰에 제보자가 연락을 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찾을 수 없느냐 그랬는데 일단 이 도둑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어디다 숨겨놨는지.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찾기는 좀 어렵죠. 주거지에서 찾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지 못해서 일단 검찰을 송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런 경우 보통은 이렇게 절도범들이 검거가 돼서 본인이 중앙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훔친 거를 내놓던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배째라. 나는 몰라 이렇게 나서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속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사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저 사람이 가진 게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그걸 나라에서 대신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이거 참.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주유중 시동 꺼달라 하니 점점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직원이 휘발유값을 결제한 뒤에 카드와 영수증을 차주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때 차주 갑자기 영수증을 턱 버렸죠. 지금 그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말고 다시 멈추더니 다시 멈췄어요.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장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삿대질하더니 아이고 뭐라고 말하니 아이고 어쩌고 저거 어쩌고 저거 어쩌고.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꼴을 보고도 직원분은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 착해. 진짜. 그런데 이 무슨 상황이었던 거죠? 저게 어제 오후 12시 반쯤 전남 영암의 한 주유소인데요. 저 남성 손님이 오더니 기름 가득이요?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엔진 정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동 껐다고 생각을 하고 한참 주유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시동이 안 꺼져 있는 걸 발견해서 다시 한 번 이 손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주유 중인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에 엔진 스파크가 주변에 떠 있는 어떤 유증기와 만나면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는 손님이 아니라 사업소가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님은 시동 꺼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날이 이렇게 더운데 시동을 끄라는 거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결국 주유 중단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2만 1천 원어치까지만 주유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한 뒤에 카드랑 영수증을 건네줬던 거죠. 그런데 손님이 저렇게 영수증만 차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 이 직원이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본 건지 다시 내려서 욕설을 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차주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자다. 기자의 명예를 걸고 너를 그만두게 하겠다. 라고 제보자가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일단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일 것 같은데요? 기자에 대한. 기자. 기자. 내가 기자인데. 제발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맞다면 이참에 꼭 소문나가지고 회사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직원분 결국 고소를 결심하셨다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영상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내가 기자인데 내 명예를 걸고 널 그만두게 했다. 이거보다 그 전에 했던 욕설까지 종합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위력의 한 업무방에 해당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저 영상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제가 모욕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기자분이라면 빨리 얼른 가서 저 직원분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좀 막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기자 승현님 기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자는 되게 소중하죠. 우리나라의 언론을 중심에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언론을 이끌어 가는데 요즘 발길을 채이는 게 기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가 저렇게 내 직을 걸고 너를 안 좋게 만들겠다는 거는 기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 기자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저희한테 제보 좀 주세요. 다음 이어가죠. 베란다 흡연하더니 휙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아파트 베란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래층에서 저렇게 어떤 사람이 흡연 중입니다. 모락모락 연기는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손을 뻗더니 세상에 아래 사람들 다니는 인도로 담배 꽂혀 꽁초를 저렇게 툭 투척을 했어요. 와 진짜 네가 사람이냐 진짜 베란다에서 피우는 것도 민폐 밑에다 재를 턴는 것도 민폐 와 꽁초를 버릴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보자가 지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금년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시죠? 금년 아파트면 공동공간은 다 금년입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등은 금년인데 이게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담배를 베란다에 나가서 피운다는데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밑에서 저희 아파트는 아닌데 밑에서 아마 담배를 피우면 위로 연기가 다 올라갈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진짜 진짜 환장합니다. 그래서 막 저렇게 화를 내고 화도 못 내고 어떤 사람이 찍는지 이렇게 위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니나달까 담배 꽁초를 탁 하고 밑으로 던졌죠. 밑에 아까 약간 블루우처리가 돼 있지만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던졌을 때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았으면 밑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지만 해당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투기하는 물건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저 정도 상황이면 물론 투기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제보를 하는 시민의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금치는 이제 그만 오늘도 역시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매일같이 시금치 반찬 보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시어머니 댁이 사연자 아내 집이랑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도 3, 4번 정도를 오가시면서 매번 반찬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시금치 반찬이 빠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연자랑 딸 둘 모두가 시금치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먹을 사람이 집에는 남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 먹긴 했는데 이제 남편도 시금치에 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시금치 반찬이 며칠이고 며칠이고 방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건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가져오지 마시라고 말하기에는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다는데요.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제보 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사연자분도 보고 계실 테고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너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도 그러니? 알레르기고 뭐고 탁 배불러서 하는 소리야.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리고 네가 못 먹으면 우리 성문이 주면 되지 않니? 야, 우리 성문이 털 저렇게 복술복술란 거 다 시금치 덕이다, 얘.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디 시에미가 갖다 둬 음식을 버리네 만에. 띡! 동그라미. 아, 이게 제가 너무 좀 악하게 그렸나요? 아무튼 들어보세요. 다음 면허리입니다. 아니, 어머님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시금치 알레르기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재채기, 두드러기, 홍조. 아유, 그리고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성문 오빠도 이제 질려서 못 먹겠대요. 어머님 그냥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님 마음도 편하시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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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자, 우리 승연님. 아니,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거 먹으면 사실 목 안이 이렇게 부으면 질식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렇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 그 두 사람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 그 아들도 이제 시금치가 질린다고 하니까 그 질리면 아들은 알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반찬 중에 뭘 잘하는지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 시금치 너무 잘 먹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 먹고 싶어. 우리 집사람, 우리 손주, 그 다음에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엄마,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X입니다. 자, 근데 승연님처럼 저렇게 얘기했다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니, 얻어먹는 주제에 뭘 골라 고르기는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딱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귀엽게 지금 이제 다 질렸으니까 다른 것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어머니 좋으신 어머니거든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할 일주일에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시고 이렇게 욕 먹으시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께서 저는 아들께서 얘기하시라는데 저는 며느리께서 얘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며느리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시금치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른 거 주시면 정말 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님께서도 흔쾌히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흔쾌히 아 그렇구나 그러고 당장 다른 거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남편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내하고 지금 이 손녀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이렇게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본인도 이제 질려서 못 먹을 상황이 됐으니까 사실 어머니한테 아 이거는 아내하고 지금 손녀하고 지금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시금치는 좀 빼주세요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그럼 이런 일이 안 나는데 이거를 그냥 오면 모르겠다가 냉장고에 넣어놔 이러고 말면 진짜 말 그대로 시어머니가 주신 걸 버릴 수도 없고 냉장고에 놔주면 시금치로 꽉 차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남편이 그냥 나서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시어머님은 당연히 다른 걸로 바꿔주시죠. 남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대부분이 X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김동희님 저도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라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호흡기 부어서 못 먹습니다. 남편분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하셨고요. 커피호르리님 남편이 엄마한테 시금치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하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문정환님 요즘 시금치 가격도 너무너무 비싸요. 버리느니 그냥 잘 말씀드리세요. 하셨는데 카드카페님은 그냥 다른 집에 나눔하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우리 사건반장 제보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채널 많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오채영님 보고 계시죠? 지난주 어느 날 아빠, 엄마, 오빠, 채영님 이렇게 내 가족이 저녁 드시면서 사건반장 보시다가 갑자기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자연 기자, 백다이 아나운서 출연 여부를 놓고 말이죠. 아빠, 오영섭님 아, 둘 다 나온다 하셨고요. 엄마, 박미경님 오빠, 수석님은 백다이 아나운서 휴가 가서 이자연 기자만 나온다 하면서 무려 인당 5만 원씩 베팅을 하셨다는 거죠. 럴수럴수 이럴수가 하필이면 그날 백다이 아나운서 휴가 마치고 딱 복귀하면서 두 사람은 동시에 출연했고 아버님은 무려 판돈 15만 원을 혼자 꿀꺽 하셨다는 아무튼 아버님 축하드려요. 고주파 강하게 침투하거나 부드럽게 펼쳐지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댄서티 두 가지 고주파로 빈틈없이 자신감을 채우다. 댄서티 시켜 먹기만 하면 비가 쏟아지던 세상에 어느 날 뚝 배달비가 그쳤다. 끝이 없는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 요기패스 X 요기요 대코바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경찰과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주말 내내 저 사건으로 난리였죠. 네, 지난 26일 저녁 7시 반부터 밤 10시 사이, 2시간 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현장 상황이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 남성이 30대 정 씨입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로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고요. 경찰이랑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는가 하면 또 흉기를 손에 쥐고 짝다리를 짚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가슴 쪽에 흉기를 겨누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마냥 위협까지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경찰이 특공대원 등 45명 넘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정 씨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에 나섰는데, 이 정 씨가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치킨이랑 소주를 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단 설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정 씨 요구대로 치킨은 사다 줬다고 하고요. 2시간 넘는 설득 끝에 결국 검거를 했습니다. 치킨과 소주를 달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경찬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이 들어서...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정 씨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내 주변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 엄마까지 나를 믿지 않고... 무속인에게 뭔가... 정 씨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거나 뭘 해서 아마 돈을 줬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그걸 좀 풀려고 했는데... 술을 마시러 갔는데도... 그곳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소리를 질렀고... 그것 때문에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왔는데... 경찰에 와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딱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 정 씨 얘기로는... 본인은...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과... 본인 주변에 사람이 없고... 엄마까지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 같습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리면... 들고 있던 흉기도 내려놓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오히려 저렇게 대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되는... 그러니까 저 얘기대로만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어떤 그런... 필요 이상의 강한 대응이 나를... 그렇게... 흉기 난동으로 몰아갔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 진술만 들으면... 겁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뭐... 마음이 여린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주변에 지금 목격자 진술이 나왔는데... 이 목격자에 따르면... 이 30대 정 씨가... 범행 당일 오후 5시에서... 범행 장소 건너편의 호프집에서... 혼자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의 말과는 다른 진술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정 씨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지나가던 행인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시비가 붙었대요. 그런데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이 정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사람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니까... 뭐 이제 경찰이 그때 왔나 봐요. 뭐 어떻게 해서 온 건지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랬더니 그 사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 씨와 그 사람이 시비가 붙었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찰 수사를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흉기가 말이죠.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데... 그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 요리사를 했다라고 쳐요. 요리사를 했대요. 그 말은 믿어주고. 그러면 뭐 요리사를 했으니까... 뭐 혹시 흉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양손에 흉기가 있었고... 그 자동차 근처에 관한 자동차 트렁크 안에서... 다시 6점이 발견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흉기가 8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을... 흉기를 들고 있으면... 이 흉기가 총포도검 화약류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부 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였기 때문에... 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실 뭐... 요리사로 있었고... 요리사로 있어서... 가끔 바다 낙지를 이렇게 해서... 회를 떠먹기 위해서... 흉기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덟 개는 너무 많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듬 말씀드리지만... 아까 술 먹은 거 이외에 마약 검사를 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제가 승현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시간 동안 대치 과정에서... 무려... 경찰 특공대 등등 해서... 무려... 저 한 사람을 설득하고... 그거 하느라... 48명의 경찰 병력이... 그 현장에 두 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자해를 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하니까...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달래고... 막 이랬다는데... 저는 이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까 싶어요. 국민들께서 그 질문... 오늘 뭐 기자나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던데요. 아까 뭐 백 변호사하고도... 우리 대기실에 기다렸을 때... 꽤나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피의자도 생명을 지켜야 되겠죠. 피의자가... 만약에 자해를 극단적으로 한다면... 피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 대응한 그 경찰관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테이저건을 쏘아서... 이 사람을 바로 진압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이런 점을 좀 살펴봤을 것 같은데... 2시간 반이면... 여러 가지로 조금 기간이... 시간이 길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경찰관들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해서... 결국 이 피의자가 다치지 않고... 저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는 점은... 좀 이렇게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특히 지금 혼자가 있었잖아요... 이때 다른 어떤... 인질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매뉴얼상... 적법하고 의법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48명의 경찰 병력이... 저 현장에 묶여 있느라... 그럼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치안 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받았는데... 영장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정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경북 영천에서도 또... 이번에는 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밤 11시 20분쯤에...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50대 남성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60대 남성 손님을... 일단 흉기를 휘둘러서... 가슴팍을 찔러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본인과 함께 왔던 50대 여성... 또 50대 남녀... 이 3명에게도 지금 상해를 입혔는데... 일단은... 옆에 본인과 같이 온 여성이... 저 남성과 합석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1명을 살해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일단 추가 조사 뒤에... 구속영장 신청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장님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60대 피의자가... 50대 여성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50대 여성이... 아... 이 피의자도 50대 남성입니다. 옆에 있던 손님이 있었대요. 옆 좌석의 손님이 60대인데... 그 좌석으로 이동을 해서...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 저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너무 기분 나빠서...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사고를 저지릅니다. 도대체... 본인하고 같이 술 먹던 여성이... 다른 데 가서 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나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놀랐는데요. 근데 이 사람... 워낙에 주변에서 평이... 요주의 인물이었다. 왜냐면은... 근처에 계시는 식당의 사장님도... 이 사람 너무... 쇳버릇이 안 좋아서...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찹참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요주의 인물이었다. 동네의 유명한 주폭이었다. 이런 말씀 같네요.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한 대리기사가 손님들과 시비가 생겼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기사가 먼저 손님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보이시죠. 그 앞에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에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주차장 쪽으로 여성 2명, 아이 2명 이렇게 한 무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리기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차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뒤쪽에 있는 다른 차의 문을 열더니 거기에 미리 타고 있었던 한 남성이랑... 아,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냐. 얼른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막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근처에 주차돼 있던 그 차량에서 나온 그 남성이 이 대리를 부른 손님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대리기사를 보더니 아, 여기 있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리기사는 그 손님한테 2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손님 부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다. 대리기사인데 왜 애들 앞에서 화를 내냐. 라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하고요.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랑 아이는 자리를 피했고요. 그 이후에 손님 부부 측에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밀쳤다는 게 이 대리기사의 주장입니다. 대리기사가 자꾸 이러시면 신고하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할테면 해봐라. 라면서 계속 밀쳤다고 하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리를 부른 사람이 바로 옆 차에서 20분 동안 쿨쿨 자고 있었는데도 아예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아예 전화까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야. 직업을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말다툼은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폭행 영상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CCTV 영상에 이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남성이 대리기사에 다가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 걸면서 넘어뜨리죠. 남성 충격을 받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순간 여성이 다가오더니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찹니다. 대리기사가 머리를 감싸는데도 여성은 폭행을 계속하는데요. 대리기사를 밀치고 때립니다. 이런 폭행 무려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리기사는 손님 부부에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렸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했다는 건데요. 폭행이 이뤄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대리기사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만 애가 그 와중에도 엄청 그 주변을 빙글빙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뒷걸음질을 치고 그쪽에서 한 번 더 밀치고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뒤를 도는 순간 저쪽에서 애가 저한테 바다다닥 뛰어오더니 제 몸에 탁 부딪혔어요. 갑자기 그쪽에서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하면서 저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남자가 다리를 이렇게 탁 걸면서 넘어뜨리고 여자는 바로 제 후두부를 발로 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게 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사실 저 같으면 애가 다쳤는지부터 좀 챙길 것 같아요. 애가 넘어진 상황이면 너 어디 안 아파? 까진 데는 없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애는 뻘딱 일어나서 계속 여전히 계속 뛰어다니는데 애는 안 한 것 없이 저만 패는 거예요. 둘이는. 대리기사와 부딪혔던 아이는 주차장 주변 보셨다시피 저렇게 막 뛰어다녔고 손님 부부의 폭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시도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XX! 너 오늘 마지막이야? 찍기 전에는 잘 때리준데? 야! 맞을래? 찍기 전에는 잘 때리는데? 때려줘? 아니 때려줘? 맞아. 니가 어디가 얘기지? 그 배운 게 그거냐? 아 애가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게 내가 애를 왜 때리겠어? 니 와이프가 손 내놔. 안 냈어. 어디 손 내놔. 니 와이프가 나를 때려. 니 와이프가 나를 때려. 손도 계속 폭력적으로 하잖아. 손 내놔. 엄마 너한테 왜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원본 영상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성인들끼리만 있었으면 뭐 백번 양보해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저럴 수 있다 쳐. 아까 보셨죠? 애 막 옆에 자기 애가 옆에 있는데 온갖 쌍욕을 하면서 막 때리고 때려. 아이고 자 소장님.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그 손님 부부. 나도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뭐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찍을 때는 막 저희가 cctv로 막 하거나 할 때는 엄청 폭력이 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이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바뀌는 게 뭐 너도 때렸잖아. 이 휴대폰으로 찍을 때 너도 때렸잖아. 막 그렇게 얘기 나오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망 폭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출동한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또 맞았어요. 우리도 맞았고요. 저 사람이 저 대리 기자가 우리 애를 집어 던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cctv가 없었으면 진짜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몰리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성에게 손을 댈 리가 없잖아요. 지금 사진 보면 여성한테 엄청 맞았는데 이 남자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보고 네가 내 와이프한테 손 댔잖아. 이게 약간 성희롱 같은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지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왜 손 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도 맞았다. 우리 애를 잘 먼저 때렸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경찰은 현장에서요. 양쪽의 진술을 듣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나흘 뒤에 이 대리기사 분. 경찰로부터 청천병역과 같은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네. 전화가 왔는데요. 물론 이건 제가 대리기사님한테 우리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쌍방폭행으로 그쪽에서도 분명히 고소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맞았다라고. 그 부부가.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쌍방고소를 받은 그 고소장을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을 부르는데 우리가 피고소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거 문제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분명히 범위에 일방주로 폭행 당하셨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그 진술 거부권 고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일체의 진술,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은 포기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정보로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는. 그래서 아마 그 대리기사님에게 경찰이 묵비권 혹은 변호사 선임권을 물어봤을 건데 그는 절차상에 있는 거니까요. 그냥 사실 그대로 CCTV에 있는 내용을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현님이 영상 보실 때 혼잣말로 약간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그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그러시는데 진짜 저도 영상 보면서 아니 저 와중이 되면 최소한 엄마는 자기 아이라도 챙겨가지고 현장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인데 오히려 보셨죠 영상? 넘어진 남성 후두부를 발로 가격을 하려고 했잖아요. 솔직히 영상으로.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는 모르겠으나. 가해자 측에서 사건 이후 두 차례 또 연락이 왔다면서요? 일단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 부부 측에서 전화를 해서 병원 가셨냐 이렇게 묻길래 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본인들도 어제 응급실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이를 배로 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때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 이 사람들이 쌍방으로 엮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환강했다고 전했고요. 또 사건 발생 열흘 뒤에는 문자가 왔는데 이때는 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상황 설명 들어보니까요. 제 잘못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늦어서 대리기사님이 기다리는 줄 몰랐고 우리 아이가 활발하고 낯을 안 가리는데 이 다툼 중인 걸 잘 몰라서 인지를 못했는지 대리기사님에게 장난치고 싶어서 다리에 달라붙었던 겁니다. 코리치는 대리기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우리 아이한테 몹쓸짓하는 분처럼 보여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저지른 말과 행동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리기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합의 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을 때보다 오히려 이 문자를 받은 뒤가 더 기분이 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락 말아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만 있었으면 과연 저분이 저렇게 사과를 하셨을까? 자, 승현님. 네. 이 멀리서 찍은 골목에 있는 CCTV 이거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렵사리 얻으신 거래요. 저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CCTV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죠. 사생활 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나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CCTV를 좀 없애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인권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밝히고 피해가 있을 때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다라도 CCTV 좀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기에서 CCTV 없었으면 저 대리기사 진짜 힘들 뻔했습니다. 우리 경찰 이런 CCTV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폭행을 당한 사람 욕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이런 부분 빨리 좀 찾아서 정정 그러니까 사실의 어떤 관계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그 CCTV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넘어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그 후두부 쪽을 발로 이렇게 딱 이거 좀 뭐 좀 심하지 않아요? 일단은 대리기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나온 정보로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제명은 뭐 특수 폭행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상해체 해당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부분에 진짜 CCTV가 없었으면 영락 없이 쌍방 폭행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뭐 사실상 거의 무고에 가까운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뒤늦었지만 지금 아마 저희 사건반장에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 피의자 부부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거는 본인들 무릎 싹싹 빌고 싹싹 빌어서 어떻게든 대리기사분하고 합의를 하는 것 외에는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디캠 이런 거 하나 좀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피고인 60대 남성 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깡나른 체형이지만 법정에 들어서도 두려운 기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내려진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남성은 손뼉을 쳤고 심지어 검사에게 조롱이 섞인 얘기를 던졌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도 후회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정 씨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60대 남성 정 모 씨입니다. 지난해 1월에 막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2009년에 어떤 특정 사건을 저질러서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직후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같이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거녀와 자주 다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성을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적도 있고요. 자신이 조폭이라고 협박을 해서 헤어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2월에 피해 여성과 함께 술 마시던 중에요. 피해 여성이 욕설을 했다 이런 이유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잠시 뒤에 피해 여성의 딸이 집을 찾아와서 시신을 보게 됐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요.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났다. 또 나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범행이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봤는데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말할 때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당연히 구속됐겠죠. 일단은 구치소에 있으니까 검찰한테 당신이 오면 내가 조사 받아주고 아니면 안 해. 그래서 4번 조사 거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빨리 기소해야 내가 지금 바깥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소해. 검사들에게 얘기했다고 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처벌 받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조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한테 내가 좋은 선물. 살인사건을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선물 하나 줬으니까 좋은 선물 하나 받아서 사형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재판부에도 나는 뭐 그냥 사회 필요하기다. 사형 구형하고 빨리 검사 면도 좀 세워주게 빨리 시원하게 사형집행 한번 해 주소.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뒷범이죠.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입니다. 올해 나이 68. 소장님. 인간 쓰레기입니다. 진짜. 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제 사회 구성원이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를 자퇴했고요. 평생 뭐 일정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1970년에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를 시작으로 해서요. 징역형이 15번. 벌금형이 8번. 이 사람이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 기간이 29년 8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회보다는 교도소에 더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2004년에 살인 미수를 시작으로 해서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및 살인 미수의 피해자만 해도 여섯 명 이상입니다. 과거 이력도 좀 봐야겠죠. 네. 좀 큰 것만 일단 짚어드리면요. 지난 2004년에는 동거녀의 소재를 안 알려준다. 이런 이유로 동거녀의 언니 또 주변인 두 명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1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요. 2009년 11월에는 자신의 집에 영양 주사를 놓으러 온 40대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40대 여성이 자신한테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이라서 영양제 한 달 정도는 주기적으로 맞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하니까 격분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 씨는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중독자라고 했냐. 나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그 예전에 교재했던 또 다른 40대 여성을 만나서 말다툼한 끝에 여성이 자신에게 화를 내니까 역시나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 후배를 만나서 역시나 흉기로 찌른 뒤에 도주를 했고요. 이 당시에 경찰이 정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당시 수배 전단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자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고 그 당시 재판부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승현님께는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지만 일단. 그리고 아마 이건 대법원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쭉 읊어들여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혀 무슨 반성의 기미나 교화의 가능성 같은 것도 없죠. 내가 좋은 선물 살인사건 하나 저질러서 검사한테 좋은 선물 줬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라는 죄책감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건 저는 2009년에 그 사건도 사실상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돼야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때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거. 결국 그 정역 12년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라 보입니다. 자 소장님. 사형 선고 이후에 이자가 또 막 퇴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요? 너무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면 보통은 다 절망하고 이렇게 뭔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웃음을 털어뜨리면서 일어나서 막 머리 위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를 향해서 뭐 이거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어딘가 그대로 해드리면 뭐 검사 놈아 시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사람한테는 살인도 감옥 가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0년이나 감옥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사회성을 어떤 이런 소통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정스러운 건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검사한테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승현님. 네. 저자가 왜 저런 거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드려볼게요. 저도 말이죠. 어떤 분들이 또 뭐 댓글로 저를 막 비난하시더라고요. 뭐 야 니가 뭘 한다고. 제가 책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쓴 책인데요. 사형수에 대한 사형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조금은 상식이 있어요. 말할 자격 조금은 있습니다. 자 승현님. 네. 이 자가 왜 이러느냐. 어차피 사형 집행이 안 될 거거든. 자 그리고 2심에서는 어차피 무기징역 나올 거거든요. 아닌 듯 5명을 한자리에서 죽이는 아닌 듯 또 1심에서 사형 나왔다가 2심에서 또 좋은 재판부 만나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판사들이 사형 땅땅 치겠냐고요. 얘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걸.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말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할 때마다 좀 말 톤을 낮추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걸 희열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느낌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느낌까지 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명을 죽였고 이미 수많은 살인미수가 있었는데 왜 그전에 저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때 무기징역 줬어야 돼. 그게 왜 심신미약이고 그게 왜 12년 나왔는지 정말 자다가도 모르겠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판사 비난 안 하고 싶지만 비난 좀 할게요. 왜 그때 무기징역형을 안 선고했는지 그때 선고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할 거를 하세요. 법원에 분명히 우린 아직 헌법재판소에 사형이 위험 판결 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무부에서 만든다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무기징역형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기징역 선택하면 사실 20년에 있으면 또 가석방 될 거잖아요. 한 번 법원에서는 형종이 존재한다면 그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논의로 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또 사람을 죽이고 그때도 무기징역형을 대법원에서 선고했는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감명되는 거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이수정 교수 면담할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교수님 혹시 사형이 집행되나요? 이수정 교수는 그 면담 이후에 사형제는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취재하면서 그때 교도관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밖에서 이렇게 큰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사형수들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답니다. 왜? 혹시 사형 이거 또 여론이 또 집행하자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평소와 다르게 아주 그냥 다 각을 잡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진짜 이 사형 얘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지난 2월 불의의 사고로 친오빠를 떠나보낸 김 씨는 평생 씻지 못할 또 하나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4살 때 가족을 떠나 따뜻한 품 한번 내준 적이 없던 친모가 오빠의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뒤늦게 부모 노릇을 자처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키워주지도 않은 사람이 재산을 욕심내냐고 따져물었지만 시집살이를 했다.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다면서 귀엽고 재산의 절반을 상속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떠나보낸 오빠를 추모하기는커녕 부모의 상속 의무만을 주장하는 친모를 김 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친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또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자, 제보자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군요. 네, 일단 제보자 김 씨는 30대 여성인데요. 4살 때 부모님이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살 위 오빠, 아버지,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로는 가족들이랑 연을 아예 끊고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결국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한 번 못 먹어봤다. 엄마가 다려준 교복 한 번 못 입어봤다. 이런 서러움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 없다고 놀림받고 외면받고 이런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슴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까지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이후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대 제보자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우연한 기회에 오빠가 친엄마와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빠는 엄마에 대해서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맞은 기억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라도 연락하고 싶으면 해라 이래서 연결해줬어요. 그 후에 몇 번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제보자는 사실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조 부모님이 키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중에 결혼하면 나랑 네 새아빠가 지금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새아빠의 이름으로 청첩장을 써줘라 그리고 식장에도 우리가 함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는데 사실 20대 중반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엔 옆에 없었던 엄마잖아요. 그런데 누구네 집 아들은 뭐 해줬다더라 누구네 집 딸은 뭐 해줬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보자 친오빠한테 뭔가 변고가 생겼습니다. 친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제보자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 그래도 친모한테는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친모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모가 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오빠가 죽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오빠의 상속 재산을 조금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설마 그 재산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망하고 나서 사망보험금이 있고요. 그 외에 예금도 좀 있었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건 4대째 내려오는 가족들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파킨슨병을 알고 있어서 만일 대비해서 땅의 명의를 아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망했으니까 땅이 있죠. 또 보험 조회까지 다 해보고 이 땅의 시세까지 전부 다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의 상속 재산 50%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보자도 부모로서 역할도 안 했는데 이 돈을 요구할 수가 있냐 상속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법대로 하겠다면서 법무사까지 내세워서 별별 주장을 다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너는 엄마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엄마가 나중에 나이 들면 네가 법적으로 책임 의무가 있으니까 이 오빠 재산도 엄마가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왜 아빠 편만 드냐 너도 엄마 자식 아니겠냐 상속 50% 엄마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네가 왜 열을 내냐 어차피 네가 다 받아갈 건데 아빠 편만 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 아버지 건강이 안 좋지 않냐 오빠 재산 받아간다고 한들 그걸 지킬 수가 있겠냐 엄마인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이 재산을 잘 지켜서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 펼치면서요 친모는 끝끝내 재산의 절반을 분할 상속 받아갔습니다. 아니 그냥 뭘 잘 지켜서 물려줘 그냥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친모가 양육의 의무는 저버렸는데 상속에 걸리는 남아있는 이 상황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장례를 끝난 이후에 정말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안치됐는지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안치됐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보험금 수령 여부에만 급급해서 막 경찰서로 직접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보자께서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일단 그 아버지 제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전남편이겠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의 생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처에게 그래도 낳아준 부모니까 같이 생일 축하해주러 가면 어떻겠니? 라고 그 묘지에 찾아가는 걸 제안했는데 전처에게? 네. 전처에게 하니까 전처가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좀 습득한데요. 왜? 그 산속으로 끌고 가서 나 죽이게? 라고 답변하면서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에게 이봐 우리 아들 좀 이렇게 같이 산속 가서 생일 축하해주자 그랬더니 왜? 그 산속으로 끌고 가서 나 죽이려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습득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제보자 본인도 이 말을 전해두고 손이 아까 벌벌 다시 한번 떨리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친모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들이 죽은 건 다 너 때문이다. 너 아픈 것도 벌받은 거다. 나는 일종의 선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 산속으로 끌고 가서 나 죽이려고 그래? 어?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자기도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참 더 황당한 건 제보자 입장에서는 오빠 이런 슬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그네만 괜찮아졌었는데 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딸이 이런 생각까지 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걱정할 만도 한데 전화 한 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보자가 이제 친모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돈이 그렇게 좋냐? 더 받고 싶으면 나까지 죽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어허 이렇게 서러움을 표현을 했더니 어 이제 그 친모라는 사람이 문자를 딸랑 하나 보내왔는데 뭐 본인의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내용만 온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들 못 만나게 하면서 나를 나쁜 액수로 만든 너희 아빠 고모들 할머니 용서 못한다. 그때 못 받은 위자료와 억울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할 거다. 앞으로도 아빠와 고모들이랑 마음껏 엄마를 저주해도 진실은 승리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모라는 사람한테 정말 당신 이럴 수 있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세상에 편지를 보냈는데 진실이 승리한다. 아 뭐 어디 출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필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편지를 한번 봐달라고 이제 자상집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읽었는데 저는 이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마음을 드러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이 엄마는 이 문제를 지금 돈으로만 보고 있구나. 이 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돈 얘기는 뒷얘기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진봉파 당하고 너무 서러울 때도 오빠하고 나는 엄마 없이 그냥 견뎠어.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상처가 된다. 오빠는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고 우리를 돈으로만 본다면 나도 죽어줄까. 이런 얘기인데 이 엄마는 그 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공감이 없이 왜 이 문제에 네가 그렇게 억울한데 네가 돈 네 돈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억울하냐 뭐 진실은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따님 오늘 제보하신 분은 정말 마음 상처가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사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네 살 때 헤어진 일단 엄마라고는 하겠습니다. 세상 떠난 친오빠의 재산을 저렇게 절반이나 떼어가면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승현님. 네 사실상 이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핏줄이라서 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50%를 받아갔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빠를 키우는 양육비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 양육비 반환 소송을 같이 제기하면 50% 중에 일정 부분을 분명히 받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문제는 땅은 지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은 어쩔 수 없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이상은 상속 지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승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육비 청구 소송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언하기 좀 어려운데 이건 상황을 좀 더 봐야 됩니다만 참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불합리한 일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발이 안 좋은 게 언젠데 아직도 통극 이게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지금 화가 나셨어요. 네 일단 강차연 님도 구하라법 아직도인 건가요 하셨고요. 김카리스마님 엄마라니 낳기만 하면 엄마입니까 하셨습니다. 오초코엔 딸기님 그냥 남인데요 남보다 못하네요 왜 저럽니까 저 여자 하셨고요. 꿀순이님 사건 반짝만 보면 너무 속이 사갑니다. 박연숙님 법은 모르겠지만 따님 엄마와 연락하지 마시고 힘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들이 세워진 이곳 바로 가스 충전소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직원이 차의 보닛을 살피면서 가스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잠시 통을 돌린 사이에 저렇게 갑자기 차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직원은 허둥거리면서 화염 속에서 빠져나오고 주차된 차들도 황급히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왜요 저거 저거? 화재 직전에 충전 중이던 차 보닛에서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살짝 보이는데 직원이 재빨리 막아보려고 했는데 손 쓸 틈도 없이 이렇게 불이 화르르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가스 충전소 직원에 따르면 화재 차량 자체가 워낙 노후화가 돼서 배관이 갑자기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가스가 새어나왔던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가스 충전소에서 이런 화재는 사실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불은 더 번지지 않았고요. 몇 분 만에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건물 밖으로 한 여성이 케이블 선에 의지한 채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다행히 추락은 하지 않고요. 건물 외벽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왜 이래 진짜. 이 여성의 머리 위를 보시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불이 난 바로 이 건물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불은 건물 1층에서 시작이 됐는데 순식간에 2층과 3층을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계단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서 도망칠 수가 없었고 이 여성은 창문으로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밖에 있던 케이블 선을 잡아챘던 겁니다. 저거 끊어지면 어떡해. 하지만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은 했습니다. 이 60대 여성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 절반이 넘는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요. 또 탈출하면서 부딪힌 외상 때문에 현재는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죠. 네, 얼굴을 싹 가린 세 사람이 갑자기 들고 있던 막대기로 무언가를 찔러댑니다. 심지어 돌덩어리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어허, 이런. 네, 바로 한 상점문을 부수고 취입했던 겁니다. 이 세 사람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들어가자마자 상점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 담는데요. 이들이 훔치고 있는 물건은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들 수도 없을 만큼 한 움큼 챙겨서 상점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가발 도둑은 처음 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훔친 것도 참 나쁜 일인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들이 훔친 가발. 바로 항암 치료를 받는 안 환자들을 위해 제작된 가발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머리카락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는 이 가발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하나 만드는 데만 최소 몇 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 너무 속상한 나머지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가발 도난 사건으로 가게는 이틀간 영업을 중단했고요. 직원들은 밤낮 없이 24시간 내내 다시 열심히 가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아직 쫓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환영을 드리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로 지하철 열차 안입니다. 그런데 열차 안에 웬 오토바이가 하판이 세워져 있고 지하철에? 오토바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 아주 불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지하철에? 저걸 어떻게, 개찰구가 어떻게 지났지? 저도 신기하네요. 오토바이는 열차 안에 당연히 가지고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기나 무게 제한이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뉴욕도 가솔린 구동 차량은 반입이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다른 승객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지나갈 수 없고 열차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니 비켜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오토바이 주인 본인이 내리기 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구요. 열차를 타려던 승객들이 다음 열차를 타거나 다른 물을 이용해서 탑승했다고 합니다. 너무 짜증이, 승객님. 뭐라고 좀 해줘. 정신 좀 차리고 진짜. 영어로 해줘요. Get away.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가 좀 와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대신 좀 시원합니다.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olio aik. couldn't 이렇게 solves tem berries 나